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벌써 파이널 윤리 학습법입니다. 캐스트가 이제 몇 개 남지 않았네요. 마지막 여러분들 수능 보기 직전 하나 남은 것 같은데 파이널 학습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윤리. 제가 윤리의 왕 만들어준다 했잖아요. 왕. 뭐 별의별 이야기 다 하던데. 그래서 생윤윤사 학습법은 제가 개념 때부터 이야기했지만 기꺼이 김종인. 꺼이꺼이 울지 마시고 이런 거 하지 말라. 첫 번째는 연계교재를 지금 교육과정에 충실하게 구평이 나오면서 정말 연계교재를 잘 보신 분들은 이거 연계됐구나 라고 느끼는 건 저 같은 사람이에요. 본인 자랑은 그게 아니라 일반 수험생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연계교재 여기서 나왔구나. 그런데 일반적인 수험생 분들께서는 이거 연계됐는데 이렇게 느끼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 지금부터라도 연계교재를 봐야 됩니까? 시간이 많이 늦었고. 그래서 제가 만약에 탐구과목 같은 경우는 나를 하루 잡아가지고 사탐대의로 나를 잡아서 아직은 시간이 좀 있습니다. 두 달 정도 시간이 있을 때 이번 주 토요일은 내가 사탐 생윤 수특을 풀겠다. 일요일은 수안을 풀겠다. 그 고도의 정신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거 하고 나면 정말 뿌듯해요. 내가 이걸 했구나. 그런데 그것도 안 하고 수능 전날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책상을 봤더니 막 연계교재. 창공을 바라보듯이 새하얀다의 연계교재. 아 뿌듯하구나. 안 풀었구나. 이렇게 하면 수능 자신감 생길 것 같습니까? 전혀. 제발 수특 실전문제. 수안 실전문제하고 모고 사회 오해. 어려우니까. 이거라도 안 되면 여러분들께서 생각했을 때 주제별로 내가 약한 주제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난 여기를 맨날 틀려. 라는 주제별 복습을 하면서 거기 파트 연계교재라도 풀어보세요. 제발.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수안 사회 오해라도 풀어보고 사람이 책을 볼 때도 책 머릿말하고 끝에 보면 아 이 책 이런 내용이구나 알 수 있어요. 최소한 연계교재 목차 정도는 알고 수능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어? 교과서의 단원 정도는 알고 가야지. 그냥 막 들어가가지고 어 이거 1번 2번 3번 4번 이게 아니라 아 이거 교과서 몇 단원이지. 그래서 제가 맨날 연계교재 단원 불러줬잖아요. 어? 생윤 15챕터다. 윤사 15챕터다. 이렇게. 생윤의 첫 번째 윤리학의 분류. 두 번째 윤리이론. 세 번째 삶과 죽음. 네 번째 생명윤리. 다섯 번째 성과 사랑. 여섯 번째 3단원. 직업윤리. 7. 럭키 세븐. 하늘에서 복이 내려온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 캐스트도 들어와서 그냥 내가 찍는다고 보고 있는 사람들. 럭키 세븐 사회 정의 단원. 8885님피 생활했죠. 국가시민윤리. 9단원이 9강. 연계교재 9챕터. 9챕터. 9챕터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뭘까요? 과학기술윤리 10챕터가 정보사윤리. 11챕터가 동물 다리 생각하래죠. 자연관리. 12, 13챕터가 여러분들 좋아하는 예술, 의식주, 다문화, 종교. 이런 거 나오는 거고. 교과서 5단원. 6단원이 여러분은 연계교재 14챕터 갈등소통 담론. 그 다음에 15챕터가 지구촌 평화. 이렇게. 윤사도 1챕터에서 윤리가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한 다음에 동양사상 2챕터 유교. 3챕터 한국유교. 4챕터 불교. 5챕터 도가. 6챕터 동양윤리의 의의 정리한 다음에 7챕터 고대. 서양사상 정리하고. 8챕터. 가가지고 행복. 그 다음에 헬레이즘하고 중세. 서양 정리한 다음에 9챕터 근대로 넘어가고. 10챕터 빵 터지죠. 여기. 칸트 등장하고. 11챕터. 현대, 철학, 실존주의, 신용주의. 12챕터. 교과서 4단원. 사회사상. 이상사에 등장하고. 13, 14챕터에 여러분들 허허거리기 시작하죠. 국가, 시민, 윤리에다가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등판하고. 15챕터. 윤사도 지구촌 평화. 그 내용이 50% 겹친다 했잖아. 근데 이미 선택과목은 선택했으니까 바꿀 수가 없잖아요. 지금. 내년에 한다는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절교해야 돼. 그런 친구들은 지금은. 주제별로 자신이 약한 파트를 복습하시면서 기출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지금 우를 범하는 게 뭐냐면 주제별 기출문제 풀면 그 주제가 그대로 정해져 있잖아. 모든 과목이든. 내가 사문을 주제별로 복습하겠다. 여러분 뭐 이과 이거 퀘스트 내가 지금 듣고 있던데 생명과학, 유전파트, 주구장장 유전 문제잖아. 그래도 틀려 또. 거기 어려우니까. 근데 내가 사회문화를 공부한다. 지위. 계속 그 문제잖아. 생윤. 롤스. 노직. 계속 그거고. 그럼 이거 롤스구나. 노구나. 노직이구나. 롤스. 노직. 롤스. 노직. 롤스. 노직. 그러다 윤사무제 갖고 롤스. 노직. 왈처. 자연관리. 레. 레. 레건 써놓고 레오폴드인데. 레. 레 써놓고 누구지라고 착각하고 혼자. 그게 아니라 지금 기출은 연도별. 여러분 교육과정 연도. 언제부터? 평가하는 2021. 2020대 시행했던 여러분 교육과정이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4년 차에요. 4년 차. 2021. 2022. 2023. 2024. 이건 알고 가야지. 교육과정이 변하고. 그 다음에 교육청 문제는 10월 교육청부터 풀어보라고. 그거 다 한 사람은. 그거 다 하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전시효과 있으니까 올해 6평, 9평 시험지. 탐구 과목은 좀 벽지처럼 벽에다 붙이고. 엄마 아빠가 막. 야! 너 벽지에다 장난하냐? 지금 그러겠어요. 시험 보는데. 애가 진짜 공부하나 보구나. 지금은 관심 받지. 집에서 수능 끝나봐. 너 허리 끊어질 정도로 자고. 인간 이렇게도 잘 수 있구나. 계속 자. 계속. 왜? 돈이 없어. 놀고 싶어도. 지금 책 사서 공부 열심히 하시고. 연도별 기출로 보세요. 주제별로 맨날 복습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캐스트 찍었으니까. 좀 내가 도움받고 싶다. 그럼 제가 촬영하는 10월달 오픈한 파이널 체크 포인트 강의 들으시고. 뭐야? 결국 자기 강의 들으라는 거. 아니 앞에서 주옥같은 이야기 다 했잖아. 잘 들어야 돼. 어? 파이널 체크 포인트. 주제별로 마무리할 수 있는 거. 한 주에 한 강씩 딱 올라가잖아. 그거 듣고. 그거 듣고 그 주제별 복습에 해당하는 연계 교재라도 풀어보시라고요. 내가 잘 자를 완벽 정리 때는 수특수완까지 정리해드렸고. 저 파이널 체크 포인트 때는 올해 6평, 9평. 다시 한번 봐야 되니까. 당해년도 6, 9평을 까먹거든. 그리고 파이널 모의고사 12회나 되는 방대한 모의고사를 만들어드렸으니까. 1년에 걸쳐서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문제 보면서 풀어보시면서. 막 틀려. 막 틀릴 거야. 너만 틀리는 거 아니야. 1회부터 12회까지 너 기분 좋으라고 만점 맞으라는 모의고사를 만든 건 아니잖아요. 열심히 만들었는데 또 뻔하지 또 뭐. 12회에 비싸다 그만 이야기하고. 그렇게 안 팔면 그거 다 재고로 나오면 어떻게 알아. 우리 연구실이 막 여기 다 쌓아와나. 제작비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제작비. 그래서 여러분 잘 하셔가지고 이렇게 파이널 때 정리하셔서. 이제 이렇게 웃자고 하는 캐스트를 찍고. 웃자고만 찍은 게 아니라 알맹이가 있잖아요. 내용. 제가 이야기했던 거 잘 기억하시고. 연계기지 하얀 백지 상태로 만들어 놓지 마시고. 주제별로 기출문제 풀면서. 어 맞았다. 기분 좋다. 라고 하지 마시고. 자신이 모르는 부분 꿋꿋하게 나아가야 할 시점입니다. 하기 싫어요. 사람이. 하기 싫습니다. 이 시즌쯤 되면 쉬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은 고3 수험생활 현역은 한 번. N수는 그냥 몇 번 해본 거잖아. 나는. 여러분 10년 넘게 지금 여러분과 함께 숨쉬고 있어요. 수능 끝나면 11월 16일 끝나면 여러분은 놀고 대학 가겠지. 나는 또 시간 돌려서 다시 디만 365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지금 이 신체적으로 리듬이 어떤 걸 알고 있다고. 자고 싶죠. 졸리고. 날씨도 그러한데. 그때 꿋꿋이 이겨나가야 내가 말하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진짜 에너지가 되어서 너도 나한테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지. 지치고 짜증나 죽겠네. 김종이 캐스트 찍었다가 들어왔더니 헛소리하고. 네 강의 홍보하고. 이러면 사람이 비난하게 되는 거예요. 내면이 힘드니까. 그럴 수 있게 이렇게 마음 눈 감고. 명상도 하시고. 100부터 1까지 거꾸로 세워보기도 하라 했잖아. 그럼 집중이 된다고. 그 눈 딱 뜨면 세상이 이렇게 보인다고요. 그게 집중하시면서 끝까지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인생 잘 펼쳐질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면서 강의 열심히 마무리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강의 찍고 있으니까 잘 들어와서 보시고 파이널 윤리 정말 최선을 다하시고 다른 과목 하시는 분들도 마지막 그 한 걸음 잘 걸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사탐 과탐 수능 모든 과목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파이널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메가스터디 김종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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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